2017년 3월에 시리얼 애호가들 미국에 있는 시리얼 애호가들은 놀랐다 수동태지 부사의 감정위원인 발견해서 놀랐다 대문장을 버즈비라는거 이게 동격인데 유명한 꿀벌 마스코트 그 시리얼 회사의 유명한 꿀벌 마스코트인 버즈비가 사라졌어 그 회사의 시리얼 박스에서 사라졌어 라는 것을 발견해서 놀랐다 꿀벌이 왜 사라졌지? 나 시리얼 먹을 때 항상 꿀벌 그림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이렇게 된거지 그것은 결정이었다 시리얼 회사의 결정이었다 상기시키는 결정이었다 이게 사형식 동사로 IODO 사람들에게 대문장을 상기시키는 결정이었대 세계의 벌의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결정이었다 왜 없앴어 그 박스에서? 벌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어 이런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없앤 결정이었지 그 다음에 그 시리얼 회사의 결정은 갑자기 나온게 아니었다 out of the blue 이거 표현 알아도 서술형으로 갑자기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영작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해 초반에 미국 어류와 야생동물국은 선언을 했다 대문장을 미국에서 범블비 호박벌이 멸종이기에 처했다고 선언을 했다 그 개체수 미국에서 호박벌의 개체수는 줄어들었다 거의 90%까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모모에 따르면 야생동물국에 따르면 그리고 여기 과거완료지 먼저 일어난거 과거완료 그리고 슈링크 슈랭크 슈렁크 pp형태 잘 알아두고 이거 거의지 리얼은 가까운 형사 가까이 부사도 있어 이걸 바꾸면 안되고 그 다음에 비슷한 현상들이 페노메나 했지 페노메논 이건 단수야 현상 페노메나 니까 헤브쓰는거야 헤드쓰는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자동사 수동태 불가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해왔다 다른 지역에서 세계에 아덜디의 복수명사지 중부유럽에서 꿀벌 군집은 줄어들었다 줄어들어왔다 이거 자동사 타동사 둘다 가능해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 25%까지 1985년 이후로 그 다음에 현위안이라는 그 지역 중국의 현위안이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관계부사 배와 사과나무들이 채우는데 그 풍경을 채우는데 이 지역에 배랑 사과나무가 엄청 많다 이 뜻이지 어쨌든 그 지역에서 농부들은 이거 폴스 강요받는다 이거 하라고 원래 오영식에서 목적보고 그대로 내려온거지 수분하라고 강요받는다 그들의 과일을 바이헨 손으로 직접 이거지 직접 수분하라고 듀투보 때문에 심각한 감소 때문에 꿀벌의 개체수에 있어서 그래서 꿀벌들이 수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꿀벌들이 사라지니까 농부들이 직접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강요받는거지 안좋은 상황이지 그리고 이 표현도 알아도 전반적으로 대체로 벌은 이건 수동태 불과 자동사 사라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걱정을 준다 과학자 농부들에게 특히 그 중에서도 among others 이 표현도 알아두고 그리고 여기 접속사랑 대명사잖아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위치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고 변형을 하면 왜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특별한가 벌에 대해서 본문 2로 가서 벌들은 자연의 가장 효과적인 폴리네이터스 꽃가루 매개자들 중에 하나이다 만약에 벌들이 옮기지 않으면 꽃가루를 원 블러썸 한 꽃에서 또 다른 꽃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농작물의 3분의 1이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약이지 우리가 소비하는 여기 목적 없고 우리가 소비하는 농작물들의 3분의 1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수동태지 그리고 여기 age 스펠링이 이면 어떻게 돼 명사로 쓰이면 영향 결과 효과 동사로 쓰이면 야기하다 2랑 a랑 바뀌지 않았는지 되게 많이 나와 여기 이 5가 해서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 대인은 요거지 농작물의 3분의 1은 수분 되어져야 할 것이다 수동태지 다른 수단에 의해서 아덜디의 복수명사지 수단 방법이라고 쓰일 때는 항상 s가 붙는 거야 단수 복수 같아 그렇지 않으면 그 농작물들의 3분의 1은 생산할 거다 상당히 적은 음식을 생산을 할 거다 곡물들 밀이나 쌀 옥수 같은 곡물들은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벌의 감소에 의해서 이유가 나와 왜냐하면 이런 곡식들은 수분 되어지기 때문이다 주로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벌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아 근데 하지만 과일들 채소들 그리고 몇몇 농작물들 농장 동물들을 위한 이런 것들은 사라질 거다 벌이 없으면 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지 그리고 이거 without 가정법이잖아 without 뭐뭐가 없으면 가정법 과거니까 조동사 과거와야 되지 may 오면 안되지 그리고 가정법 과거일 때 without 뭐뭇이 없으면 but for if it were not for 아니면 were it not for로 바꿀 수 있지 이것도 알아두고 사과들 그리고 딸기들 수박들 즉 그 리스트들이 거의 끝이 없다 벌의 영향을 받는 이런 농작물들 굉장히 많다 이거지 지금 그렇다면 왜 벌들이 사라지고 있을까 일반적인 동의가 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 됐은 이 어그리멘트의 동격이야 어떤 동의냐면은 벌 개체수에 있어서의 감소가 복합적인 요소들의 결과물이다라는 동의가 있다 근데 주격관계대명사 작용하는 홀로 작용하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러플리 스피킹 이거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인데 관용표현으로 알아두는데 그냥 대략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간단히 말해서 대략 말하면 벌의 감소들은 이거 자동사지 발생된다 세가지 요소로부터 세가지 요소가 각각 뭔지 잘 알아도 첫번째 요소는 질병이다 벌은 고통받는다 그 벌만의 질병으로 그리고 기생충으로 고통받는다 근데 어떤 기생충? 그 벌을 약하게 하고 종종 죽이는 기생충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 많은 양봉업자들은 동의를 합니다 대문장에 그 기생충의 진드기 즉 바로와 디스트럭터리라는 그 기생충의 진드기가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벌들에게 그리고 바로와는 매우 작은 진드기인데 그리고 피드온 잘 봐 피드온 원래 피드만 있으면 뭐야 먹이를 주다인데 온은 이거를 먹고 살다야 그래서 온이 꼭 있어야 돼 그 진드기가 뭐냐면은 벌에 피를 먹고 사는 진드기야 그리고 벌집에서 벌집으로 퍼지는 진드기이다 그리고 벌을 약하게 하는 거 외에도 이거 말고도 전치사니까 동명서 써야 되지 바로와는 또한 질병을 퍼뜨릴 수 있다 여기 어라이즈 때문에 이것도 다시 외우고 본문 3으로 가서 두번째 요소 나왔어 이제 벌 감소들을 야기하는 중인 두번째 요소는 영양 부족이다 벌은 피드온 또 나왔지 꽃을 먹고 살아 그래서 벌들은 필요하다 안정적인 공급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한 다양한 꽃을 피는 꽃이 없으면 그 벌 시즌 동안 벌들은 충분히 먹이를 주지 못할 거다 그들 스스로를 제기대명사 다양한 꽃들의 부족은 부분적으로 결과다 농업에 있어서의 변화의 결과다 농업이 변했대 지난 세기 동안에 농업은 현재 완료 점점 산업화 되어왔다 비콘 pp도 수동태야 수동태로 보면 돼 산업화 되어왔다 그리고 두드러진 특징들 중에 하나는 그 산업 농업에 두드러진 특징들 중에 하나는 이게 주어니까 이지지 단일경작이다 단일경작은 한 지역에 하나만 재배하는 거야 이거 안 좋다라는 의미야 동격이야 농업적 관행인 심는 한 농장분을 심는 주어진 장소의 매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만 딱 심는 거야 이러면 안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단일경작은 이끈다 영양 부족으로 벌에게 왜냐하면 하나 심는 거는 하나 심기는 충족시킬 수 없어 그들의 벌들의 영양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없어 벌들은 필요하다 다양한 식단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형태의 꽃가루에 성장하기 위해서 강하고 건강한 일꾼들로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얘가 꿀벌 생물학자인 이 대학에서 또한 큰 산업시설들 놀이터들 골프장들은 만들고 있어 오용식이지 그 문제들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있어 파괴함으로써 벌의 서식지를 주격관계대명사 한때 몸으로 가득 찼던 다양한 꽃들로 가득 찼던 그리고 비필드 위드는 비풀 오브랑 똑같지 초록색 장소들은 녹색 장소는 될 수 있다 녹색 사막이 될 수 있다 안 좋은 거지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그 녹색 지역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꽃을 피는 식물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벌들에게 친근한 이건 형용사지 명사에다 LY 붙이면 형용사니까 라고 얘가 덧붙인다 자 한가지 더 의심스러운 요소는 근데 기여하는 얜 전치사야 전치사야 벌의 영양 부족에 대해 영양 부족을 기여하는 한가지 의심스러운 요소는 이게 주어니까 이즈탄수 기후변화이다 증가하는 기온 그리고 강수량 패턴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더 불규칙적이고 극심한 날씨 는 영양을 끼쳐왔다 벌 개체 수에 예를 들어서 폴란드의 과학자들은 기록을 해왔다 어떻게 벌들이 반응을 하는지 기후의 변화에 있어서 그리고 이거 전치사다 그치? 전치사야 그럼 명사와야 되는거지 동사점 체인지 오면 안되는거 조심하고 그리고 벌들의 첫번째 겨울비행 날짜 동격 이거 명사야 깨어남 순간 겨울후에 깨어남 순간인 벌들의 첫번째 겨울비행 날짜는 앞당겨져 왔다 한달보다 이상까지 지난 지난 25년동안 못때문에 증가하는 기온 때문에 왜냐하면 개화기의 패턴이 부분부정 항상 맞는건 아니야 항상 매치되는건 아니야 벌의 첫번째 겨울비행에 항상 맞는건 아니기 때문에 벌들은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 음식부족으로 그리고 그 농약의 광범위한 사용 그리고 그것은 흔한데 산업농업에 있어서 흔한데 어쨌든 이거 주어니까 동사 그런 농약의 광범위한 사용이 세번째 주요요소이다 세번째 나왔어 이끌고 있는 벌의 감소를 이끌고 있는 몇몇 방식들이 있다 몇몇 방법들이 있다 벌들이 여기 더웨이 하우스만 안되지 관계부사 벌들이 죽임을 당하는 농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몇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것들 중에 하나는 직접 접촉이다 벌들이 꽃에 앉아있을 때 그리고 농약의 적용이 그때 농약의 적용 순간에 농약의 적용 순간에 농약을 딱 뿌릴 때지 농약을 딱 뿌릴 때 벌이 꽃에 앉아있으면 벌들은 즉각적으로 죽는다 바로 죽는다 그럼 이 경우에는 여왕벌이랑 다른 벌들이 벌집에 있는 다른 벌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그 군집은 살아남아 살아남는거지 왜? 그 자리에서 죽으면 얘가 옮기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벌집에 있는 애들은 살아남는거지 그 다음 본문 5 근데 만약에 벌이 피하면 직접 접촉을 농약의 직접 접촉을 피하면 그 벌들은 여전히 오염될 수 있어 꽃가루를 통해 공기를 통해 물을 통해 토양을 통해 이것은 치명적인 영향을 가진다 벌 군집에 왜냐하면 그 오염된 벌은 옮기기 때문에 농약을 옮겨 그 군락에 옮기고 그리고 꽃가루 그리고 꿀로 옮기고 그것에 몸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면 안되는거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벌집 군락은 있잖아 살아남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옮겨가지고 더 위험해진다 이 말이야 종종 그 결과는 종종 재앙적이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군집은 결과적으로 무너진다 망한다 파괴된다 이거지 몇몇 농약들은 영향을 끼치지 않아 성인 벌들에게 하지만 강조지 정말로 야기한다 데미지를 어리거나 미성숙한 벌들에게 다른 유형의 농약들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벌의 뇌에 분사금은 만들면서 벌을 느린 학습자로 만들면서 그리고 또 분사금은 때때로 야기하면서 벌들이 잃어버리는 것을 그들의 능력을 꿀을 찾는 능력을 커즈 목적 보호자리에 투부종사 오는거 챙기고 그 다음에 몇몇 방식들 보호하는 벌들을 보호하는 몇몇 방식들 근데 뭐로부터 농약으로부터 이런 방식들이 동사 조심하고 현재진행 수동태지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그 방법들 중에 하나는 뿌리는거다 농약을 여기서 저녁이라고 하지 말고 밤으로 해석해 밤에 뿌리는거다 이것은 최소화할거다 영향을 농약의 영향을 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거다 왜냐하면 벌들이 음식을 가져가기 때문에 낮동안에 그러니까 밤에 뿌려라 특정한 농작물 멜론이나 오이같은 특정 농작물들은 가지고 있다 꽃을 근데 열리는 오직 하루 하루 동안만 하루 동안만 열리는 꽃을 가지고 있어 그러한 농작물들에 대해서 농약은 뿌려져야 된다 농약은 뿌려져야 된다 언제 그 꽃들이 닫혀있을 때 뿌려져야 된다 그치? 열려있을 때 뿌리면 어떡해 벌이 딱 건들잖아 왜냐하면 그것은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영향을 벌에 대한 영향을 자 얼인얼 또 나왔지 대체로 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로운 농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협력이 있어야 된다 양봉업자 농업회사 재배하는거니까 농업회사 정부 그리고 농약 제조업자들 사이에서 그 다음 본문 6 개인적으로 우리는 또한 도울 수 있다 여기 투가 생략이지 구하는 것을 벌을 우리는 심을 수 있어 꽃들을 우리 정원에 그리고 이 주격관계 대명사의 선행사는 꽃들이야 도움이 되는 벌들에게 도움이 되는 꽃들을 심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 이 꽃들을 농약으로 또한 또한 우리는 살 수 있다 사고 소비할 수 있다 더 많은 유기농의 농산물을 재배되어지는 근데 위드아웃이랑 위드의 목적어가 여기 미니믄 유스오브 그 다음에 페스티사이드야 그래서 이 목적어가 여기도 있는건데 한 번만 써준거야 그래서 농약의 최소한을 사용하는 농약의 최소한을 사용해서 재배되는 농산물 또는 농약의 최소한의 사용은 사용 없이 아예 농약치지 않거나 농약을 최소한만 사용해서 재배되는 유기농의 농산물을 농산물을 사거나 소비할 수 있다 이거 부사적 백격이라고 하는건데 여기 인이 생략이라고 보면 되지 부사로 이런 식으로 명사가 왜 두개 왔냐가 아니냐 알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상업적인 농업 농업회사가 줄이는 것을 익스펙트 목적 보호자리 투부정사 농약의 그들의 사용을 우리가 취할 때 이런 겉보기의 작은 행동들을 취할 때 벌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돕는거다 벌들이 만드는 것을 근데 여기서 또 오용식동사니까 우리 세상을 더 다시 한번 해서 우리는 돕는거다 벌들이 만드는 것을 우리 세상을 더 건강하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돕는거다 우리 스스로를 벌을 도움으로써 자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음식 사슬에 있어서의 무언가가 멸종이 되면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이거 그리고 어 얼라이브로 바꾸면 안된다 얘는 보호로만 쓰이는거야 얘는 지금 명사수식이지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가지고 있다 자리를 한자리를 차지한다 이거지 먹이 사슬에 있어서 한자리를 차지한다 어 계속중 육법이지 그리고 그것은 구성되어진다 뭐를 중심으로 전달을 중심으로 에너지의 전달을 중심으로 필요하게 되어지는 생명을 위해 생태계를 통해 그래서 태양에서 식물까지 토끼까지 여우까지 벌레까지 무슨 말이야 이거 지금 태양을 식물이 받지 그지 그 다음에 식물이 식물을 토끼가 먹지 이 토끼는 여우가 먹지 여우가 죽어서 땅에 죽으면 벌레가 먹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간단히 예를 들면 이란 뜻이고 이 에너지 전송이 포함을 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먹이사슬의 구성원들을 근데 상호작용하는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먹이사슬의 구성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인볼브에 대한 목적어가 이 동명사고 이걸 의미상의 주어로 봐도 돼 둘 다 상관없어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한 종의 멸종은 가질 수 있다 여러가지 영향을 복합적인 영향을 결과를 가지고 있다 가질 수 있다 다른 종들에 대해서 스피시지는 단복수 같다 그리고 먹이 개체수의 폭발 어 포식 한 포식종이 위험을 받거나 위협을 받거나 멸종하게 되면 이것은 제거한다 억제나 균형을 없애버려 먹이사슬에 있어서 그 포식자의 먹이의 개체수에 있어서 먹이사슬의 억제와 균형을 없애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결과적으로 먹이의 개체수 초식동물의 개체수가 폭발하게 되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엄청난 증가 사슴 개체수에 미국에서 근데 20세기 후반에 모모에서 기인했다 주로 모로보트기 인해서 줄어든 늑대에 줄어든 개체수에서 기인했다 생겨났다 그 다음에 리플 에펙트 파급효과 한 종의 멸종은 위협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종의 존재해 영국에서 예를 들어 10이라는 건 단수복수 같이 S 안 붙여요 양은 유지했다 양들이 유지했어 풀들을 짧게 많은 지역에서 짧은 짧은 풀은 빨간 개미에 선호되는 서식지다 빨간 개미가 좋아하는 서식지야 그리고 그 양 개체수가 줄어들면 그 빨간 개미 개체수 또한 줄어들었다 여기 슈링크 슈링크 슈렁크 과거동사 차례대로 줄어든 빨간 개미 개체수는 이끌었다 한 나비종의 멸종을 빨간 개미 알을 먹고 사는 나비종의 멸종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하나가 파괴되면 다른 것도 줄줄이 파괴된다 이 말이지 파괴된 서식지 한 종의 멸종은 바꿀지도 몰라 물리적인 환경을 예를 들어서 우연한 도입 포식성의 갈색 나무 뱀의 우연한 도입 근데 과무로의 도입이 없애버렸어 12개의 토종 새종들 중에 10개를 없애버렸어 그 섬에 그리고 위드아웃 모 없이 시드를 퍼뜨리는 새들이 없이 더 적은 나무 종들이 있을지도 몰라 괌의 미래에 분사구문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그 괌의 숲 서식지를 바꾸면서 도입